75쪽을 끊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총 8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 표현을 보시면 when 이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when 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뒤에 주어와 동사를 데리고 오면서 주어가 동사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아셔야 할 표현은 was와 were 이것은 즉 뭐냐면 비동사를 뜻하는 거죠. 이 비동사 중에서도 과거 시제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뒤에 과거 분사 즉 동사에 이디붙은 형태가 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총 3번 정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was born 이 부분에 나오고 두 번째는 was not encouraged 이 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was sent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총 3번의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우리 비동사에 pp 쓰는 거를 수동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동사의 시제가 과거로 들어가 있을 때는 과거 수동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수동태가 해석을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거니까 뭐뭐를 당했다 뭐뭐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럼 뭐뭐 되었다 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it was born 이라고 하는 이 born은 원래 낳다 아기를 낳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낳아졌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이 낳아졌다라는 말을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해석을 써보고 가면 was born은 태어났다. 그 다음에 was not encouraged.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아까 encourage라고 하는 단어가 용기를 주다라는 뜻이잖아요. 용기를 주다라는 표현은 뭐뭐를 해봐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는 거잖아요. encourage라고 하는 건 권장하다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동태의 의미로 뭐뭐되었다 뭐뭐당했다라고 해석하려면 권장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가운데에 not이 있으니까 권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하라고 사람들이 옆에서 추천하고 해봐 해봐 이렇게 용기를 줄 만한 그런 게 아니었나 보죠. 그래서 권장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was sent 부분을 보시면 이 sent의 원형이 뭐냐면 send예요. send. send는 보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뭐뭐 되었다, 뭐뭐 당했다 라고 하려면 보냈다가 아니라 보내졌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과거 수동태를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문장을 빠르게 보면 마사이가 이거 태어났다라는 뜻이었죠. 마사이가 태어났을 때 education for women and girls 이니까 교육인데 누구를 위한 교육이냐면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한 교육은 권장되지 않았다. 케냐에서는 여자들이나 소녀들은 별로 교육을 받으라고 사람들 옆에서 부추기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여러분이 아셔야 할 표현은 뭐냐면요. so와 that이 짝꿍으로 쓰이는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so 뒤에 well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well은 잘 이라는 뜻이거든요. 얘는 품사로 따지면 부사예요. 이렇게 so와 that절 사이에 형용사와 부사가 엄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너무 형용사 부사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본문을 해석해보면 그녀가 했어요. 그런데 so well 너무 잘했어. in her studies 그녀의 공부를 공부를 너무 잘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그녀가 earn 했다. earn a scholarship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외워두면 좋은 표현인데요. 얘가 장학금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녀는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아까 배웠던 거를 적용을 또 시켜보면 돼요. 그걸 뭘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거냐면 여기 아까 우리 명사 뒤에 투 부정사 오는 거 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투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서 위하는 위할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이 투 어텐드의 투 부정사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그런 투 부정사거든요. 그럼 어텐드 컬리지라고 하는 표현이 또 뭔지 알아야 되겠죠. 어텐드 컬리지는 대학을 어텐드 다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뒤에서 수식하게끔 해석하면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장학금 대학을 다닐 장학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 문장을 통틀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did so well in her studies 그녀의 공부를 너무 잘해서 대학을 다닐 장학금을 earn 얻었다.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는 어디냐면 in the United States 어디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건 so와 that 절이 합쳐져서 나왔을 때 너무 뭐뭐해서 뭐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는 것. 이걸 꼭 아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요. 관계부사인데요. 관계부사 중에서도 앞에 컴마를 데리고 나오는 관계부사. 이런 걸 우리가 개석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관계부사라고 하는 애는 총류가 총 4개가 있어요. 누구누구가 있냐면 when이 있고 where가 있고 y와 how가 있죠. 근데 이 4개 중에서 지금 where를 쓴 이유는 앞에 있는 United States가 미국이라는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where를 쓴 거죠. 그리고 이렇게 관계부사가 컴마와 함께 올 때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컴마와 함께 where가 왔을 때는 얘를 접속사 플러스 부사로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이 where가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and there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다닐 수 있는 장학금을 받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고 그 미국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 미국에서 그 학교에서 she studied biological science 생명과학을 연구를 했다. 공부를 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여섯 번째 것을 넘어가 보면 이거는 이제 decide라는 동사 뒤에 to 부동사가 오는 경우를 말하는 건데요. decide가 결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사하기로 결심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return to Kenya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return to는 어디어디로 돌아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교육은 미국에서 받고 근데 Kenya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거죠. 이 부분에 해석을 써보면 그녀는 Kenya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end의 부분을 잠깐 보고 가면요. 이 end 뒤에 동사의 과거형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 뒤에 decide에 뒤에 ed 붙어있는 얘랑 병렬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녀는 Kenya로 돌아가기로 결심했고 completed 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complete는 완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성하다. 그러면 her doctoral studies doctoral studies 박사학위 박사연구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Kenya로 돌아와서 내가 박사는 Kenya에서 따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1971년도에 나이로비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를 완성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거 두 개를 보면요. 이번에 7번도 똑같이 아까 명사 뒤에 동사 오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동사가 명사를 수직할 수 있게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죠. 여기서 그 투부정사가 어디에 나와있냐면 여기에 나와있죠. 그런데 이 투부정사 두 개가 end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투부정사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고요. 이 투부정사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she 그녀는 was the first woman 최초의 여성이었어요. 이 여자는 되게 최초가 많네요. 이 여자가 어떤 최초의 여성이었냐면 to earn a PhD 박사학이라는 뜻이거든요. PhD가 박사학위를 딴 얻은 첫 번째 여성이었고 hold a professorship 이제 이 표현을 보고 넘어갈까요? hold라고 하는 건 가지고 있다 잡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professorship이라고 하는 건 교수직 교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hold a professorship 하면 교수직을 맡다 강의를 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여성은 최초의 여성인데 박사학위를 딴 최초의 여성 교수직을 맡은 최초의 여성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겠죠. 어디서? at her school 그녀의 학교에서 근데 East or Central Africa 전 세계에서 그런 건 아니었고 동 아니면 중앙아프리카 동아프리카나 중앙아프리카에서는 교수가 된 첫 번째 여성이었고 박사학위를 딴 것도 첫 번째 여성이었다는 거죠. 자기 학교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되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면 Central or East Africa 동아프리카 또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의 최초의 여성이었어요. 뭐한 최초의 여성이었냐면 earn a PhD 박사학위를 따고 to hold a professorship at her school 목요에서 목요라는 건 자기가 나온 학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t her school 목요에서 교수직을 맡은 최초의 여성이었다. 이 여자 정의에는 자기 학교에서 강의하는 자기가 나온 학교에서 강의하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다 그 남성들이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박사학위도 따고 학교에서 교수직도 맡고 이런 여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 사람의 성장 교육환경 같은 거 정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보도록 할게요.